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대 초대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주인공! 일석시민아 어서오세요 일석시민아 어서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라 부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점은 화이팅입니다 송촌아 먼저 보내드릴게요 송식없이 기약없이 다시 한번 여름 한번 비가 오면서 우리의 손에 나서 송촌아 소짐한 송촌아 첫사람이 저러고 신념한 사람이 하나 날이 두고 영원한 사람이 하나 오늘 어르신 여러분들 수준히 대담하시고 protective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led 남년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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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꿀 아멘 오늘 앵꿀해주신 분들은 대단하신분들이예요 날씨가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반주 태까지 비가 안오기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부르고 갈게요 빨리해 마치자 라는 의미에서 빨리 오세요 아아야야야 저기요 오세요 지금 오세요 우리가 언제 시간이 따졌느냐 오세요 오세요 많이 오세요 우리가 언제 넘기될 거였을까 해녀 찾아오지 못하겠으면 이 길이 저리 지나다가 들락당하세요 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날에 이곳에 많은 맛 그 날은 간 iht 그 마음만 오세요 지금 오세요 후배가 언제 계절을 따졌는가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언제 밤낮이 가던가 해결 찾아오기 어쩔 수 있으면 이 근처에 집 앞뼈가 띄어짜세요 각자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워요 그 날에 잊었던 마음만 그 마음만 가져오기 내가 못해 아멘